음! 맛있어! 조합조합! 안녕하세요 레이디엠입니다. 도넛으로 유명한 노티드에서 깜찍한 밀키팜 캐러멜이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캐러멜도 좋아하지만 예쁜 틴 케이스가 탐나서 얼른 주문을 해봤습니다. 노티드는 테이프마저 귀엽습니다. 누가 이렇게 테이프를 고읍게 예쁘게 붙이셨나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어캡 위에는 테이프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하려면 저 부분을 다 떼어내고 재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분홍이를 먼저 그 다음 상큼한 하늘색 케이스는 4종류가 출시되었고 캐러멜은 3가지 마십니다. 케이스를 고르면 같은 구성의 캐러멜이 담겨져 옵니다. 구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할 수 있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모두 18개가 들어있습니다. 3가지 맛 6개씩 18개. 귀여운 틴 케이스. 왜 티는 계속 갖고 싶은 걸까? 영양정보가 아니라 기분 좋은 느낌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핑크 케이스는 뚜껑 부분이 살짝 색감이 밝아요. 그리고 하늘 세팅 케이스. 하늘 세팅 케이스도 굉장히 깜찍합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아, 포장띠지에 영양정보와 상품정보가 있습니다. 솔티듭 밀키 단짠단짠이 예상되죠? 먹어보겠습니다. 개당 가격이 700원이 넘는데 좀 작긴 합니다.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입안에서 좀 풀어줘요. 손으로 늘려도 늘어지는 이 부드러운 식감. 맛있습니다. 단짠의 맛이 입안 가득. 라스베리 맛도 인공적인 딸기향이 없고 맛있어요. 귀여워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껴먹어야겠어요. 수능을 보는 수험생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순전히 틴 욕심에 구매한 노티드 밀키팜 카라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